기강민의 잡지사 6월호 19번째 페이지 매주 따끈따끈한 우주 소식 라켓 배달해 주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언젠가 로켓을 꼭 타보고 싶은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언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빨리 가격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만 떨어지면 바로 탄다. 오늘은 최근의 이슈 대신에 오랜만에 천문학자의 열정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위대한 천문학자 이분은 우주산업에서 최초 타이틀은 다 싹쓸이한 옛 소련의 과학자라고 하는데 언젠가 어떤 분인가요? 제가 이분을 오늘 주제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제가 여러 번 썼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되게 도인 같은 사람이다. 되게 희한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은 러시아 구소련의 과학자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로켓 관련 기술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굉장히 신기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아무래도 자국의 로켓 기술을 개발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조금 숨겼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방세계까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요. 노출이 되면 타깃이 되거나 정보를 빼가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우주를 정말 좋아하시는 우주 덕후분들은 아마 아실만한 콘스탄틴 치올쿠프스키라고 하는 바로 소련 출신의 과학자입니다. 사실 소련이 굉장히 우주 관련 기술이 엄청난 나라였잖아요. 맞습니다. 가가린 소련 사람이죠. 그리고 동물 태워서 보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창 미국하고 우주 냉전으로 경쟁하고 있을 때 미국보다 살짝 먼저 앞서서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발사했던 것도 사실은 당시 소련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미국 사람들은 그 머리 위에 가짜 별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미 대륙을 지나가는 걸 되게 공포스럽게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런 모든 가가린의 발사던 아니면 스푸트니크건 라이카 강아지가 됐건 결국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소련의 최초의 타이틀, 로켓 발사 역사의 최초의 타이틀은 사실상 이 콘스탄틴 치올쿠프스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몽상가이자 현실가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련, 미국 따질 거 없이 인류 어떤 우주 개발의 역사에 굉장한 공을 세운 분인 것 같은데요. 이 치올쿠프스키는 유년 시절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릴 때 청력을 잃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10살쯤에 성홍열이라고 하는 병을 심각하게 앓으면서 청력을 크게 잃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치올쿠프스키를 검색해 보시면 되게 사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진을 많이 보게 되냐면 어떤 큰 나팔 같은 장치를 항상 귀에 꽂고 앉아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무슨 실험 장치가 아니라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그때 쓰던 보청기 같은 장치거든요. 귀에다가 약간 깔때기 모양을 귀에다 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력을 잃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당시에는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고 심지어 이제 13살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세상과 약간 좀 고립된 그런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어린 시절의 치올쿠프스키는 학교는 못 갔고요. 대신 저녁 늦게까지 집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혼자 책으로 공부하는 그냥 자습을 하는 그런 시기를 쭉 보내게 되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게 이 시기에 주로 어떤 책들을 공부를 하게 되냐면 물리학 책, 수학 책, 공학 책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 쭉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비록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물리학과 천문학에 대해서 아주 큰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한창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이 도서관을 들락날락하던 그 무렵에 도서관에 똑같이 치올쿠프스키처럼 똑같이 맨날 죽치고 앉아있던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그 모스크바의 소크라테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러시아 현대 철학의 대부 니콜라이 표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러시아 철학의 역사를 보면 조금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런 색채가 강한 우주 철학관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당시 한창 과학이 발전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인류를 펼쳐나가야 하고 뭔가 새로운 과학 기술로 제한된 수명을 극복해서 뭔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간에게 당면한 식량 문제, 자원 문제 이런 것들을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과학을 통해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되게 새로운 철학주의를 한창 주장하고 있던 철학자였습니다. 이분하고 한창 친하게 지내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 깊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의 그 치올쿠프스키도 우주를 가야겠다. 인류를 살리고 지금 이 빈곤한 우리 소련의 사람들을 더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가 우주로 나아가는 우주 기술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되게 명확한 목표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철학적인 영향을 받는군요. 네, 맞습니다. 표도로프에게. 아까 표도로프 그분은 심지어 그림도 약간 도서관에서 그려진 듯한 그림을. 또 다른 이제 도서관 죽돌이 출신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도로프의 철학 중에 우주 철학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약간 좀 귀에 꽂혔던 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천문학을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천문학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를 보면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은하철도 999의 세계관을 보면 처음에 어떤 설정이냐면 먼 미래에 인간들이 죽고 싶지 않아서 기계 몸으로 다 몸을 바꿔요. 그래서 다 신체를 개조를 해가지고 영생을 하는 건데 약간 그런 식으로 미래가 되면 우리가 다 생물학적인 몸의 파트들을 기계로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는 태양이나 달의 에너지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써서 기후 같은 것도 조작을 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비가 내리고 싶을 때 인공적으로 강호를 내리고 중국 같은 데서 하잖아요. 네. 뭐 이제 그런 실제로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당시에는 조금 SF 같은 이야기였겠지만 그런 것들을 쭉 생각을 했던 거죠. 대단하네. 굉장한 생각을 일찍이부터 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철콥스키가 표도르프와 가깝게 지내면서 로켓 기술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작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지구 대기권 바깥에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을 잘 갖고 있지만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지구의 하늘과 우주 공간의 명확한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철콥스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비행선을 만들어서 최대한 높은 하늘까지 쭉 올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비행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 대기와 같은 유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체, 가스에 대한 연구를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쭉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기체 관련, 유체 관련 이런 유체 역학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쭉 집대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이제 철콥스키가 검정고시를 마치고 나서 당시 고등학교 교사로 잠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사로 일을 하는 틈틈이 자기 혼자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체 이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논문을 당시 러시아 물리학회에다가 이제 딱 제출을 하게 됩니다. 반응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철콥스키가 얼마나 세상과 고립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딱 논문을 제출했을 때 학회의 반응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였어요. 왜 어처구니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에 다 다른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들을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짜깊게 했다 이 정도 평가인가? 그러니까 아니 넌 대체 몇 년도에서 오셨어요? 이거죠. 아니 이거 다 지금 10년 전에, 20년 전에. 다 하는 건데? 이미 우리 지금 교과서도 있고 우리 다 최근에 논문으로 게재된 이야기들인데 이걸 지금 발견했다고 논문을 내? 너는 남들 논문 안 보세요? 약간 이런 이제 어이없는 반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철콥스키가 골방에 틀어박혀서 도서관에만 있고. 정말 자신만의 독학으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는. 대단함 보기도 한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학회에서 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행선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죠? 에드벌룬? 풍선 그런 느낌인가? 그래서 당시에는 어쨌든 뭔가 공중에 띄우려면 기본적으로 가벼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당연히 열기구처럼 가벼운 가죽이나 비닐로 풍선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열기나 가벼운 기체를 넣어서 공중에 띄우는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철콥스키가 생각을 하기에 궁극적으로 지구의 하늘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까지 갈 수 있는 비행선을 만들려면 그런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을 하냐면 금속으로 풍선을 만들어서 금속으로 만든 어떤 비행물체 오늘날로 치면 거의 비행기나 로켓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만들어서 하늘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거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콥스키가 처음 해낸 생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고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소재가 금속이면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어떻게 하늘에 올릴 것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물리학도 모르는 학교도 안 나온 애가 지금 하고 있는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철콥스키가 이제 조작 가능한 금속 풍선이라는 제목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담은 최초의 논문을 또 게재를 하지만 역시 당시 주류 러시아 물리학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미지근했습니다. 이건 몽상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철콥스키는 이게 몽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896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철콥스키가 특히 당시 남긴 기록을 보면 이 철콥스키의 몽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작품? 네. 어렸을 때 제가 은하철도 999를 보고 천문학에 입문했던 것처럼 철콥스키도 일종의 SF 작품을 보고 우주여행을 꿈꾸기 시작을 했는데 워낙에 유명한 고전이에요. 그 쥐베르네 지구에서 달까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옛날 사람들이 달에 가기 위해서 달까지 이어진 아주 기다란 포신이 달려있는 대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대포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대포 아래 있어요. 그거를 빵! 발사를 해요. 그러면 그게 달까지 날아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달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종의 달 기행문 같은 소설이거든요. 하나 잠깐 TMI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나중에 한 마술사 겸 SF 감독이 영화화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달 세계 여행 나 그거 봤어요. 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인류 최초의 SF 영화로 알려져 있거든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되게 짧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 영화에 보면 달이 얼굴이 돼가지고 로켓 날아올 때 얼굴 찡그러지고 이러거든요. 그 달의 얼굴이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달 이모지 있어요. 그거의 모티브가 되는 이미지입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가? 되게 괴상한 표정하고 있는 달 얼굴 이모지 있거든요. 그게 그 영화에 나온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그 질 베른의 작품을 보고 당시 이제 체널코프스키는 영감을 봤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또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모순들도 찾아내요. 과학적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이 달에 간다면 이럴 것이고 이러면 죽을 것이고 너무 영화처럼 갑자기 한꺼번에 고체 연료로 빵 태워가지고 순식간에 가속을 내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뼈와 근육은 으스러질 텐데 이건 안전하지 않다. 이거보다 더 안전하게 우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혼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SF 작품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연구를 했군요. 실제로 이것도 여담인데 사실 많은 SF 작품들이 또 그런 식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중에 해석 날라와서 지구에서 막는 그런 작품 있잖아요. 그거가 과학적으로 고증이 엉망인 영화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한때 나사에서 우주인들 교육할 때 그 영화를 보여주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를 계속 찾는 근데 몇십 년 동안 계속 새롭게 발견됐다는 그런 후문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하는구나. 네. 그런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당시 철코프스키가 어떤 아이디어를 짜게 되냐면 고체 연료로 화약을 터뜨려서 발사를 하면 그 화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그 고체 연료 양만큼 한꺼번에 빵 터지기 때문에 다 죽어. 그냥 되게 위험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액체 연료를 쓴다면 액체는 양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시간에 따라서 분사량도 맞출 수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가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액체 로켓이라고 하는 거를 또 처음으로 고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직접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시도까지 쭉 하게 되는 거죠. 그 액체 연료 로켓이 맞는 발상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은 고체 로켓뿐만 아니라 이미 액체 로켓을 쓰고 있어요. 액체 로켓의 장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졸졸졸 그 연료를 조절하면서 쭉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궤적에 맞추어서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가 발사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일단 처음에 지구를 벗어날 때는 그냥 강한 추력을 빵 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고체 로켓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갔을 땐 더 세밀한 궤도 컨트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액체 로켓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를 해내려면 로켓의 연료를 얼마나 많이 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저랑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로켓이 지구 중력을 탈출해서 우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로켓에 싣는 연료의 양은 많아야 유리할까요? 적어야 유리할까요? 많아야 유리하죠. 많아야 유리하겠죠? 그런데 많아지면 로켓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럼 무게는 가벼워야 유리하죠. 그런데 또 그러면 무게를 적당히 줄여야 가겠죠. 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보면 그래서 연비를 조절하겠다고 항상 기름 넣을 때 가득 안 넣는 분들 있잖아요. 가득 넣으면 오히려 차가 무거워져서. 오랜 논쟁거리예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그것처럼 어떻게 해야 연료의 양은 최대한 줄이면서 동시에 연료의 양을 가장 많이 넣어서 가장 최적의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당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칠쿠프스키가 혼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로켓의 질량 변화, 그러니까 로켓을 분사하는 동안 질량이 얼마나 줄어들 때 그 로켓의 질량이 이만큼 줄어들면 속도가 이만큼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간단한 수식으로 딱 명쾌하게 증명해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칠쿠프스키의 로켓 방정식이라고 부러요. 로켓 방정식, 공식을 만들어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켓 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수학적인 발견을 로켓 추징장치를 활용한 우주탐사라는 제목의 논문에다가 실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 개념은 지금도 우리가 물리학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배우고 있고요. 지금도 로켓 만들 때 꼭 빠지지 않고 적용이 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말 교과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주신다고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발견을 해낸 건가요? 그러니까 저 아까 수식을 보시면 V가 로켓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항에서 M이라고 하는 게 로켓의 질량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질량 대비 로켓의 질량이 얼마나 줄었을 때 그러니까 연료를 계속 분사하면 로켓의 질량이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로켓이 얼만큼의 연료를 분사하면 어느 정도의 속도를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게 되느냐 그 속도의 변화를 로켓의 질량 변화에 대한 함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얼만큼의 연료를 넣어야 할지 그리고 연료를 얼만큼의 속도로 태워야 할지 그거를 내가 미리 계산을 하면 내가 원하는 속도를 미리 계획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저 방정식이 지금의 2단, 3단, 다단 로켓으로도 이어집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칠쿠프스키가 어떤 아이디어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저런 간단한 1단 로켓만으로 우주를 어떻게 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을 해봐도 단순하게 1단 로켓에 한 번 연료를 태우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히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 속도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1단, 2단 혹은 3단까지 로켓을 다단계로 만들어서 1단 로켓을 먼저 태워서 적당한 고도에 띄우고 다시 그 빠른 속도를 가진 상태에서 다시 거기에 새롭게 또 연료를 태우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분리하면서 올라가면 더 효율적으로 로켓을 올릴 수 있다. 요즘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로켓이 다 2, 3단 로켓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단계 로켓이라고 하는 아주 현대적인 아이디어까지도 당시 치올코프스키가 이제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발견했으면 치올코프스키 이제는 좀 학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땠나요? 사실 처음에 이 논문을 제출했을 때 그 학회 편집장의 반응이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에 이 논문을 딱 봤고 논문 저자가 누구고 논문 저자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연구소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어디 고등학교 교사이니까 또 무슨 이상한 사람이 장난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상한 헛소리가 쓰여있는 이상한 논문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편집장의 자세가 안 됐네요. 그렇죠. 소중한 독자 투구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 논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 논문을 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천천히 검토를 해보니까 그리고 다른 동료 과학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버리고 싶은데 버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깔 수가 없어. 깔 수가 없어. 이거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다 맞는 말이야? 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걸 실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결국에 바꾸게 되고요. 결국에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1903년, 그러니까 5년 정도의 기다림이 지나고 나서야 논문이 올라갑니다. 이 5년을 기다려서 논문이 게재가 되었다는 건 저도 논문을 쓰는 사람으로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억겁의 시간이다. 저도 사실 첫 번째 논문 쓸 때 하필이면 정말 까다로운 레프리를 만나가지고 좀 7개월 동안 기다렸던 아주 가슴 아픈 시간이 있었는데 7개월도 그런데. 그런데 5년을. 이거는 사실 진짜 자기 논문 올라갈 거라고 기대도 못했을 겁니다. 이분의 업적에 비해서 삶이 좀 쉽지가 않다. 네. 아예 직접 비행선 모형, 실험 가능한 설비를 만들어서 또 증명하려고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칠코프스키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SF 작품을 보고 어떤 몽상을 꿈꾸고 그 몽상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식을 완성하고 이런 면모까지만 보면 그냥 이론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론가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또 무언가를 모델을 만들고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하는 또 실제 현실가, 실험가적인 측면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 같으면 한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이론가와 실험가는 사실 분업화되어 있는데 이 칠코프스키는 두 가지를 혼자 다 했다는 측면에서 되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험들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선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바람이 불은 대기권 속에서 비행선이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저항을 받을지 어떻게 해야 잘 날아갈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만들어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거대한 선풍기 같은 장치로 바람을 불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비행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요즘으로 치면 풍동 실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디자인을 했을 때 자동차가 공기 역학적으로 어떤 저항을 받을지 이런 거를 컴퓨터 모델링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기지에다가 넣어두고 하얗게 바람 가는 길목 같은 거를 눈으로 보면서 실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현대적인 버전의 풍동 실험 장치를 또 만들어서 직접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그렇군요. 직접 무언가를 만들기까지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이 치울콥스키가 이번에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는 일이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삶이 참 기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되게 위대한 연구들을 한창 해왔지만 되게 끔찍한 사건들을 여러 번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 당시에 소련의 상황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았다 보니까 당시에 다 태어났던 자신의 어린 아들이 1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신의 아들이 또 자신의 가정의 어떤 형편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는 슬픈 상황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개인적으로 1908년에는 모스크바 인근 강가에서 폭우가 내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강이 범람하면서 치울코프스키가 머물고 있던 연구소 건물까지 다 물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거의 모든 연구자료가 소실되는 그런 되게 또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정춘 박사도 그런 일이었다고 하던데 비슷하네요. 네. 불이 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1911년에는 치울코프스키의 딸이 있는데 그 딸 중에 한 명이 당시 러시아 혁명운동에 가담했다라는 죄로 감옥에 투옥이 되고 되게 암튼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치울코프스키 끝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단한 의지를 갖고 계속 정진을 했고요. 오랜 기다림과 가진 시련 끝에 드디어 학계가 치울코프스키를 주목하기 시작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치울코프스키가 정말 수십 년 동안 혼자 독학으로 연구를 하고 진짜 세계 최초로 우주 로켓 관련 아이디어를 다 제안을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무시를 받다가 드디어 60살 정도가 되었을 때 늙음하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막판에 우주 로켓 기술 개발의 영웅으로서 큰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1911년 정도가 되었을 때 치울코프스키는 우리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주선이 계속 지구 주변 궤도를 돌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궤도를 어떻게 더 키워서 지구뿐 아니라 달, 화성 같은 또 다른 행성까지도 갈 수 있을지 이런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처음으로 정립을 하게 돼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당시까지만 해도 우주 여행이라고 해봤자 보통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지구 바깥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정도. 그러니까 잘 발전된 미사일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치울코프스키는 우주 여행을 지구 주변 여행에서 정말 다른 행성까지 날아가는 진짜 현대적인 방식의 여행으로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꿈꿀법한. 맞아요. 진짜 너무 좋은 표현인 게 진짜 러시아의 앨런 머스크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그런 몽상가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치울코프스키가 상상했던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를 드려보고 싶은데 진짜로 이 치울코프스키가 상상했던 모습들을 보면 딱 진짜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우주 여행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주인들이 우주선 바깥에서 우주선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영화에 자주 나오죠. 그랬을 때 그냥 우주복만 입고 맨몸으로 나가면 우주선하고 내가 이별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주선 몸체와 내 우주복을 연결하는 안전 케이블 같은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전줄에 대한 개념 같은 것도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되게 정말 기똥찬 게 우주 공간에는 지구처럼 이런 강한 중력이 없다 보니까 자세를 제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어요. 그런데 지구 같으면 바닥과 바퀴 마찰이 있으니까 내가 핸들만 돌리면 그 마찰력을 가지고 뻑뻑하게 바퀴 힘으로 방향을 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내가 아무리 핸들을 돌리고 날개짓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칠코프스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군동량이라고 해서 회전하는 모든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내가 가군동량을 잘 조절해서 이 허공에 떠 있는 우주선의 방향을 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주선 안에 동그란 팽이 같은 수레바퀴 장치를 같이 넣어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주선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우주선 안에 들어있는 팽이를 나는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이 팽이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원래는 우주선은 멈춰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팽이가 왼쪽으로 돌다 보니까 그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야 전체 회전 운동량이 정지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거의 모든 우주 망원경, 우주선들이 다 쓰고 있는 방식인데요. 저거를 자이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4개인가? 자이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휠을 돌려서 저 바퀴를 돌려가지고 망원경이 바라보는 시야 방향 같은 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자이로를 왼쪽으로 돌리면 망원경 오른쪽으로? 네. 아 몰랐어요. 그거를 고안해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현대적인 버전의 우주기술, 우주개발기술 이런 거를 다 만들었던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상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오늘날까지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치울코프스키인데요. 그래서 로켓이론의 아버지다, 우주공학의 아버지다 이런 수식어들이 붙는다고 하는데 우주 엘리베이터의 아버지? 이런 수식어도 있나요? 아 맞습니다. 치울코프스키가 또 정말 시대를 앞서서 상상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떤 개념이냐면 그때 당시 한창 프랑스에서 에펠탑이 또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롯데타워도 있고 브루즈 칼리파도 있고 워낙에 높은 빌딩이 많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이 에펠탑 정도도 너무나 높은 고층 빌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치울코프스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드디어 우리 인류가 저렇게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 같은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굳이 로켓을 쏴서 우주에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런 높은 건축물을 우주 끝까지 계속 쌓아서 높이 만들 수만 있다면 그 건물,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만 타고 쭉 올라가는 방식의 우주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잭과 콩나무 느낌이네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걸 우리가 지금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인데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많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주 엘리베이터가 정말 가능하다면 좀 행복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로켓은 물론 지금 엘론 머스크가 다회 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로켓은 일회용입니다. 그리고 한 번 올라갈 때 지구 중력을 한꺼번에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태워야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실 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주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인공위성 이렇게 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공위성 쏠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딱 앞에 서 있어요. 인공위성 딱 들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릅니다. 그다음에 딱 문 열리면 엘리베이터 딱 타요. 그다음에 한참 올라가겠죠. 슝슝슝 올라가요. 그다음에 딱 이제 꼭대기 층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문이 딱 열려요. 그럼 띵 열리면 이제 이 인공위성 발로 빵 차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빵 차면 알아서 날아가나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돌겠죠. 보면은 완전 거의 공짜로 그냥 인공위성 쏘는 거잖아요. 그러네. 엘리베이터 엄청 커야겠네요. 물론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고 훨씬 간단하고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칠쿠프스키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거를 지금까지도 되게 많은 공학자들이 꿈꾸고 있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데 물리학,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지구 위에다 엘리베이터 1층 기지를 건설하고 적당히 높은 우주 꼭대기에다가 이제 그 꼭대기 층을 건설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상과 꼭대기 층이 같은 속도로 돈다면 케이블은 꼬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상, 지구의 자전 속도와 자전 주기와 이 지구 주변을 도는 꼭대기의 이 기지가 같은 주기로 돌 수 있는 높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구 정지 궤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지금 GPS 위성들이 떠 있어서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인공성이 고정되어서 돌 수 있는 그 높이거든요. 이게 한 3만 6천 킬로미터쯤 될 텐데 그래서 그 정도 높이에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꼭대기 층 기지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상까지 케이블을 쭉 내리는 거죠.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그래서 보통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짜냐면 땅보다는 바다에다가 이제 기지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제 지진까지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 쪽에다가 해상 기지를 짓고 꼭대기하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꼭대기 층을 지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우즐 엘리베이터가 현실화가 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 3만 킬로미터가 넘는 케이블을 만들 만한 소재가 없는 거예요. 아 지구 거 다 끌어모아도 그게 못 만드는구나. 이게 요즘 현수교 같은 다리에서 쓰는 강철 케이블 이런 걸로 쓰게 되면 강도가 좋긴 하지만 일단 문제가 뭐냐면 케이블 자체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3만 킬로미터 짜리로 만들게 되면 케이블도 중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대기 층에 있는 케이블은 이 3만 킬로미터의 케이블 자체의 무게도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얇은 몇 센치 두께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되게 웃긴 논문을 봤는데 좀 비판적인 논문이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이 강철 케이블 소재로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꼭대기 층의 케이블의 두께는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커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안으로 나온 소재 중에 하나가 탄소 나누 튜브라고 해서 훨씬 가볍지만 강도가 훨씬 센 그런 꿈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쓰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그 꼭대기 층의 두께가 훨씬 줄어서 수 센티미터까지로도 만들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럼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다. 3만 6천 킬로미터 치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인류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모두의 GDP를 금목이 운동하듯이. 이제 인류의 모든 자산을 어딘가 지구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에다가 다 쏟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우리의 기술로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게 아직까지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일단은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게 우주로 갈 수 있는 아이디어인 건 맞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운 개념이었던 거죠. 상상입니까? 재밌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마치면서 치올쿠프스키의 위대한 업적과 관련해서 좀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다던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치올쿠프스키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는 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나라의 로켓 기술 개발을 성공시키게 해주었던 그런 로켓의 아버지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치올쿠프스키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달에 그의 이름을 남겨주었습니다. 달에요? 네. 그래서 달 뒷면에 가면 그 지름 180km의 굉장히 거대한 크기의 크레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크레이터에 치올쿠프스키 크레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달의 앞면에는 주로 미국에서 이름을 붙인 크레이터가 많고요. 달의 뒷면에는 주로 러시아 소련이 이름을 붙인 크레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먼저 달 뒷면을 탐사하면서 우리는 달 뒷면 같다 이걸 좀 자랑하는 측면에서 그런 경쟁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이름이 지어지게 된 크레이터이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결국에 치올쿠프스키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크레이터로 남게 된 치올쿠프스키는 달 뒷면에서 지구와 달 넘어 더 먼 우주를 지금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영원히 계속 먼 우주를 꿈꾸면서 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면에 새겨진 보다는 치올쿠프스키의 삶과 더 어울리는 뒷면의 각인이다. 참고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완후도 완후, 중국 명나라 완후 그 크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뒷면에? 네. 알겠습니다. 자, 콘스탄틴 치올쿠프스키의 삶을 만나봤는데요. 지구는 인류 문명의 요람이다. 하지만 누구도 요람에만 평생 머무를 수는 없다. 또 이런 말을 남긴 위대한 과학자를 오늘 우주만지 지웅배 박사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원주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